Q. W 유텔링 황 대표 Q. W 유텔링 황 대표 Q. W 유텔링 황 대표 반갑습니다 여러분 C. W 유텔링 황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유리막코팅시고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차량은 링컨 차량입니다 링컨커디네터 신형인데 이 차는 신차이기 때문에 따로 광택은 하지 않고요 일단 도장면을 정리하는 광택은 이제 한번 하고 그리고 바로 셀리 유리막코팅을 도포를 하는 거를 오늘 보여드릴게요 앞에 영상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리막코팅 작업하는 공정은 다 비슷하고요 코팅하고나서 발수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면 슬립감이라든지 이런거 나중에 결과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링컨컨티네터 신형 차량 처음 봤는데 차가 참 예쁜 것 같네 차도 한번 둘러볼까요 차가 있으니까 차도 같이 한번 둘러보면서 오늘은 리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형을 한번 보면 이게 벤츠나 BM으로 치면 S클래스급이죠 S클래스급이고 신차 금액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8천만원 정도 LED 라이트가 참 예쁘네요 그죠 라이트가 이쪽에는 데일라이트가 불이 들어와가지고 참 예쁘더라구요 이게 꼭 그 이번에 신형 부가티 7온 같은 느낌이 조금 있네요 그릴도 조금 고급스럽고 이런곳에는 컨티네터리라 해가지고 크롬 류들이 보면 좀 많이 들어가 있네 크롬 류들이 실내에도 문 캐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안쪽에서 문이 열리게 돼 있고 압축도어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압축도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터치로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이거 처음 봤는데 이 차를 처음 봤는데 여기 보면 비밀번호를 막 치는게 있죠 그 사재경복이나 이런거 보면은 요런거 있는것들 한번씩 보셨을거에요 막 유리에 유리에 옛날에 우리 사재경복이들 보면 여기 비밀번호 치는거 있죠 그게 이제 순정화가 되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나오는것 같습니다 참 이 도어 캐치가 참 예쁘네 압축도 압축도도 있고 이야 대류동이 그 지금 우리 제네시스 이번에 나온 신형 그거랑 이 대류동 라인이 조금 비슷한것 같은데 아닌가 라인은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라이트가 켜졌으니깐 앞을 한번 볼까요 앞에 어 뭐고 앞에 불이 꺼졌네 잠깐만요 앞에 이런식으로 데이라이트가 자 들어오고 참 예쁘구만 링컨 이번에 컨티네탈 신형은 차를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엔진은 뭐 잘 모르겠고 일단 디자인면에서는 옛날 구형 링컨들은 솔직히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다라고는 못 느꼈는데 지금 신형은 참 예쁘게 나온것 같아요 자 실내도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실내는 실내는 이쪽에는 이제 뭐 메모리 시트나 뭐 의자 메모리 시트나 의자 전동의자 조절하는게 있고 밑에는 윈도우 버튼들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차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에 문 여는게 없어요 문 여는게 없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문 여는 버튼입니다 저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문을 못 열어서 차 안에 갇혀있었어요 참 신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내를 한번 보면 좀 어둡네 자 일단 실내는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 크롬으로 마감 마감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내가 조금 굉장히 고급스럽다 하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도 테두리가 이런 엣지 라인들이 다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카본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젊은 분들은 실내를 봤을 때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조금 들고 이 계기판 테두리에도 보면 크롬 크롬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다 크롬입니다 이런 식으로 참 크롬이 엄청 많네 키를 오늘 한번 다 하고요 안전운전하세요 안전티는 생명팔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전액은 63,800원입니다 상시녹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계기판이고요 실내는 이렇습니다 한번 링컨을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링컨의 짤막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전처리를 하고 위모코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처리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처리 작업 다 끝났고요 새차라서 철분 같은 거 놓고 그래서 일단은 전처리 작업했고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도 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하시는 분들 셀프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셀프로 하실 분들은 물기가 없어야 돼요 차량면은 절대 유리막 코팅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시공할 당시에 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에어건 가지고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저희 가게에서 세차를 하던 차량이라서 왁스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 왁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유리막 코팅 자체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 왁스를 탈취를 해 가지고 전체 다 없애 주셔야 돼요 전체 다 왁스를 없애고 탈취를 진행을 한 다음에 유리막 코팅을 도포를 해야 정확한 유리막 코팅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왁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없애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듀얼 마무리 피니쉬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약재로 전체 다 도장 정리하는 폴리싱 간단하게 한번 하고 유리막 코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리막 코팅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장면 정리를 한번 했고요 기본적인 도장면 정리 폴리싱 그리고 이제 기스가 부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스를 다 잡았습니다 자 잡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에 하는 폴리싱은 마이크로와이버 패드 즉 엄청 부드러운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광을 올리는 목적의 폴리싱을 하는 겁니다 연마력이 거의 없는 패드이기 때문에 도장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요 클리어층도 삭감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도장면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광도를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폴리싱이기 때문에 신차 도망이 손상 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차 코팅을 하시는 분들 그냥 이런 폴리싱을 안 하고나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하고 하셔도 돼요 그냥 유리막 코팅만 하셔도 됩니다 전처리자가 깨끗이 하고 근데 요렇게 하면 아무래도 광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이 코팅을 했을 때 광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리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딩이 조금 더 잘 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를 저희는 들어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일단 도장면 정리하고 폴리싱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고객님들에게 항상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능을 극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코팅이라는 게 솔직히 차를 깨끗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장 같은 경우를 조금 차량 관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유행이면 조금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정리가 다 됐어요 뭐 유관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카메라는 그렇게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데 아까보다는 광도가 어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광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고 전체적으로 이제 잔기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도 싹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유리막 코팅을 빨리 진행을 해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막 코팅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열처리를 하고 진행을 하구요 자 이 열처리 정구를 보시면서 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 이게 정구가 과연 열처리가 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온도계입니다 흔히 흔히 그 뭐 고깃집 가도 볼 수 있는 온도계인데 자 지금 여기 이쪽 도장면 이쪽 도장면 온도는 20도예요 20도 뭐 19도 사람 온도가 26도 정도 되죠 손바닥 뭐 이런데 자 21도 사람 손바닥보다 도장면이 차갑게 되면 코팅이 조금 본딩이 좀 덜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열처리 하는 도장면 온도는 자 50도 40도 60도까지 올라가구요 자 이렇게 도장면에 열을 충분히 내주고요 그래야 코팅을 해야 코팅도 어 잘 펴 발라지고 본딩도 잘되고 그리고 버핑도 잘되고 지속성도 조금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열처리를 어 작업하기 전에 도장면에 온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항상 하는 편이고 일반 분들 그 셀프로 유리막 코팅 시공하시는 분들 요런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먼지가 많지 않고 지하주차장이나 어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유리막 코팅을 하시기 전에는 물기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전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도장면에 탈취를 꼭 해주셔야 돼요 탈취를 안하게 되면 만약에 왁스 층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코팅을 하게 되면 본딩이 잘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 왁스 우리가 기름이랑 물이랑 안 섞이는 거랑 같은 원리에요 왁스가 있게 되면 그 위에 유리막 코팅이 이제 안착이 되겠죠 근데 왁스가 미끌미끌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안착이 잘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탈취를 꼭 해주셔야 돼요 탈취를 정말 중요한 겁니다 탈취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물기 다 제거하시고 코팅제 도포하시고 닦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는 샵이기 때문에 요런 열처리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열을 올리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급대화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온도가 지금 온도가 이제 뭐 60도 50도 60도 뭐 이정도 70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정도 온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코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리막 코팅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좀 더 반짝거리는 것 같나요? 빨리 그러려야 증상이겠죠 자 일단 오늘 차량 한번 보고 내일 발수 테스트를 하고 출고할 때 또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 한번 보시죠 슈 생각으로 비슷스러운 수만대 아 깨끗하다 반짝반짝 광이 확실하게 아까보다는 많이 나요 음 이게 카메라가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실제로 보시면 광이 엄청 많이 납니다 여기 보세요 이야 죽이죠 뿌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검은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이 나면 많이 비치는데 아무래도 색상이 이제 그리 색상은 좀 덜 비치죠 벌써 잘 안보이네 자 어쨌든 빛이 왜 이렇게 밝은 것 같지 링컨 컨티네탈 이제 작업 다 됐구요 내일 이제 발수 테스트 하고 출구할 때 밖에서 바깥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차량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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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rokers 밖원 어디insky klär Hang scheduled Billie izo nickname osaic k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